키네마스터에서 드론의 애니메이션을 주든지 혹은 글자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에 들어왔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새 프로젝트 있죠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하면 이와 같이 나와요 여기에서 프로젝트 이름에서 이 부분을 터치해서 프로젝트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 비율은 16 대 9 16 대 9 로 합니다 유튜브에서 틱톡에서 넣으려면 유튜브에서 쇼츠나 틱톡에서 하려면 9 대 16 으로 해야죠 저는 16 대 9 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만들기가 있어요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만들기를 툭 터치하면은 그러면은 이와 같이 미디어 브라우저 뜹니다 여기에서 저는 아래로 쭉 내려가서 들판에서 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영상을 지금 이와 같이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먼저 글자부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글자를 넣어서 애니메이션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레이어를 터치하면은 여기 텍스트가 있죠 글자에는 텍스트 넣는 건 잘 아시잖아요 텍스트 T 를 터치하고 글자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길게 눌러서 붙여 내기로 하겠습니다 강좌 중심 채널 슥슥랜드 개인지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입력했는데 여러분은 이런 분들에 맞는 알맞은 글자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글자의 색상을 조금 바꾸겠어요 색상 이것을 터치해서 저는 노란색을 하겠습니다 노란색을 하고 저 위에 폰트를 좀 굵은 글자를 하겠어요 폰트를 터치해서 한국어를 터치합니다 이게 한국어를 터치해서 제가 다운받아 나오는 빙그리트 볼드를 굵은 글자를 사용해 보겠어요 그렇게 하고 와서 저 위에 상단에 저장 부위자 있죠 이것이 저장입니다 저장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글자가 굵어졌죠 그래도 글자가 좀 약간 희미하니까 좀 선명하게 하려면요 이 윤곽선이라고 있죠 윤곽선을 터치하면 터치해서 여기 Enable 이것은 적용이라는 뜻입니다 윤곽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동그라미를 터치하면 돼요 동그라미를 터치하면 화면에 보세요 글자의 가장자리의 테두리에 검은색이 들어가서 글자가 뚜렷해졌죠 이렇게 하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이렇게 기본은 다 준비가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글자의 길이를 조금 늘리게 해서요 오른쪽의 끝부분 노란부분을 터치해서 이렇게 길게 늘리면 됩니다 이렇게 늘렸어요 눌려가서 이 글자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의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마치 열쇠처럼 생겼죠 이것을 터치하면 오른쪽에 애니메이션이라는 글자가 떠요 아까 그 아이콘 이것이 바로 이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띄운 다음에 첫 화면에서 이 글자를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다 왔다 하는 이런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기에서 시작하겠어요 그래서 글자를 조금 작게 하겠습니다 크기를 작게 하고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편집선을 플레이 헤드 이동해요 이렇게 적당히 갖다 놓고 화면에서 글자를 이동시켜서 글자를 크게 합니다 좀 크기를 크기를 크게 해서요 그리고 또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다음에 화면에서 글자를 이렇게 이동해서 작게 하고서 글자를 이렇게 코너에 아래쪽에 우측 하단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글자를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글자의 크기는 같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또 하단에서 플레이 헤드를 이동시킵니다 이동시켜서 글자를 이제는 저 위쪽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글자를 위쪽에서 글자를 크게 했습니다 크게 하고서 지금 이제 다시 제가 글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글자가 해제가 되어서 이렇게 하고서 다시 또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렇게 지금 해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애니메이션 이 아이콘을 다시 터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실수를 하면은 다시 터치를 해야 됩니다 터치를 해서 애니메이션을 띄워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띄워서 아까 그 나간 부분에서 계속 하면 돼요 여기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뒤로 가겠죠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뒤로 가기를 탁 터치하면은 이 위치에서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는 글자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죠 그러면 타임레인에서 플레이 헤드를 이동시킨 다음에 이걸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무데나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모위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크기를 줄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글자 간격이 좁좁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위쪽에 뒤로 가겠죠 이걸 터치하면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한번 시켜 볼게요 플레이 시켜 보면은 글자가 코어 내에서 봐서 커졌다가 작아지고 다시 또 왼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왼쪽으로 가서 멈췄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머물게 하려면은 동일한 크기를 그대로 키프레임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서 드론을 한번 가져와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드론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드론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드론이 있어요 보니깐 보세요 여기 드론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이걸 터치해서 하단에 가져왔습니다 요 플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플레이 시키면은 드론 소리만 나고 드론은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현재 크로마키 크로마키 화면이 잖아요 드론을 지금 플레이 헤드 움직이지 않죠 드론을 움직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주어 보겠어요 드론 영상을 플레이 헤드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먼저 크로마키 해야 되겠죠 지금 배경색이 블루 잖아요 그래서 크로마키를 터치해 가지고 터치해서 적용 여기에서 동그라미를 터치하면 크로마키가 되죠 터치해서 색깔을 뺐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선명하게 하려면 28%를 오른쪽으로 밉니다 그러면 밀면 50% 이상 안 가요 그래서 둘 다 위아래가 다 50 50이 되었어요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드론이 크로마키드에서 배경색이 없어지고 드론만 남았죠 그리고 뒤로 가기를 해서 뒤로 가기를 해서 빠져나옵니다 자 지금 이 드론을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움직이게 지금 작업을 해 보겠어요 여기서 뭐 요정도로 해 볼게요 드론을 자 여기서 드론 지금 타임라인에서 드론 영상이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의 애니메이션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이라는 글자가 생겼죠 그리고 플레이 헤드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드론이 처음에 나타나야 되겠죠 드론의 크기를 좀 줄이겠어요 쫙 줄이 가지고 여기에 딱 갖다 놔요 여기서 설 나타나기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서 플레이 헤드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동시켜서 가운데 이동시킨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드론을 크게 합니다 가운데 좀 크게 보이겠죠 하늘이 이렇게 크게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이동시켜서 오른쪽으로 가져옵니다 이때는 크기를 줄인 다음에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동시켜서 드론을 아래쪽 이 정도에 갖다 나와서 크기를 조절하겠어요 이렇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조절했어요 이번에는 좀 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으로 가서 멈추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타임라인에서 이동시켜서 가운데 쯤으로 와서 좀 크게 하고 크게 한 다음에 다시 또 타임라인에서 이동시켜서 저 오른쪽 상단에서 사라지게 크기를 줄이고 사라지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플레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된지 볼게요 플레이 하면은 드론이 나타났죠 오른쪽으로 사라져라 하다가 다시 나타나서 왼쪽으로 가서 갔다가 다시 중앙으로 와서 오른쪽으로 점점 크기가 작아지면서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이 애니메이션을 사용해서 여기 애니메이션 아이콘 있죠 이걸 사용해서 글자를 위로 올린다든가 글자를 뭐 아래로 내린다든가 혹은 글자를 옆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흘러가게 한다든가 오른쪽으로 흘러가게 한다든가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애니메이션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wife 여러분